부산 지역의 제조업이 재단의 총매출 증가 등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영 안정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이 속아 지역 주요 제조업체의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조금 완화됐던 지난해, 부산 지역 제조업체들은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재무지표에도 잘 드러납니다. 부산 상공 회의소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지역 제조업체 740여 개의 지난해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은 43조 57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7.5% 증가했습니다. 또 총 자산은 7.7%, 영업이익은 51.9%나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무지표를 꼼꼼히 분석해보면, 기업 안정성과 경영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이자 보상 배율은 5.1배 달에 적정 수준인 3배를 넘었었고, 이자 비용 증가율은 전년도보다 39.9%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금리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기업의 안정성을 뜻하는 자기 자본 비율은 53.7%로, 전국 상장기업 평균보다 1.9% 포인트 낮았으며, 부채 비율은 86.3%로 6.4% 포인트 높았고, 차익금 의존도는 28%로 8.8% 포인트 높아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재고자산 비중은 14.8%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으며, 전국 상장기업 평균인 7.7%보다 2배가량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위는 올해는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 이른바 사고 현상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의 경영 사정이 다시 코로나19 대유행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